아까 그 사례 문제를 안 풀어버렸을 걸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묵권대리를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게 다거든요 이게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근데 묵권대리는 앞으로 계속 하긴 해요 첫 문제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몇 년마다 문제가 배정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제 쉬운 거 좀 해보자고요 우리가 계속 해왔던 것 중에 하나이긴 한데 무효하고 취소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갑이 똑같아요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매매계약이 뭐가 된다고 했었어요? 매매계약이 매매계약 자체가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고 우리가 그냥 쓰는 말이지만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의미가 있는 건데 갑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집이 있다가 이렇게 매매가 돼요 똑같아요 사례는 매매가 되는데 이 둘 다 매매계약이 이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취소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똑같은 사례입니다 근데 하나는 뭐가 됐냐면 무효이고 하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취소가 되는 사례거든요 둘 다 그럼 무효나 취소 둘 다 이렇게 계약은 성립이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성립이 됐다는 전제예요 성립이 되지 않으면 무효나 취소를 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이 무효사유하고 취소는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유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당사자가 합의로 무효와 취소를 정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법정 사유예요 법정 사유 사유인데 자 무효는 이런 거예요 그냥 개념으로 따지면 여기서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계약을 맺었어요 이날 5월 1일 날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자체는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성립은 돼요 근데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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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성립은 됐지만 근데 취소는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계약을 했어요 5월 1일 날 그리고 얘는 성립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성립이 계약도 성립이 된 거고 이때 효력이 있나요 없나요? 효력이 있는 거예요 둘 차이가 보이시죠 얘는 계속 효력이 없는 것이고 얘는 유효인 거예요 유효인데 이게 유동적이라 그래요 유동적이다 유동적이라는 건 움직인다는 말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뭐가 됐냐면 자 치소하겠어요 라고 한다면 이게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성립시로 처음으로 올라간다 이걸 소급이라 그래요 소급하여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형태 이걸 치소라 그래요 근데 유효이다가 여기서 치소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치소를 하지 않으면 이 유동적 유효였던 애가 이제 뭘로 바뀌는 거예요? 확정적 유효로 바뀌어요 확정적 유효로 바뀐다는 건 더 이상 치소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치소할 수가 없다 이런 멘트예요 그러면 무효는 아예 계약은 성립이 되지만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행될 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무효는 손해배상이라는 손배청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계약이 유효인 상태에서 이행이 된 상태에서 이행된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이 되거나 또는 뭔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무효는 성립은 되더라도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행될 이가 없을 거고 채무도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무효는 손해배상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치소는 손해배상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유효였던 적이 있으니까 그 차이가 있고 무효는 제가 이 말을 해볼게요 이 무효란 1번 처음부터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처음부터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이 치소는 뭐라고 했어요? 치소는 일단은 뭐예요? 일단은 일단은 유효인 거예요 다르죠? 여기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고 여기는 유효였다가 나중에 치소권자가 뭐 한다는 거예요? 치소를 하면 여기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유효였다는 것을 효력을 없애버린다고 이걸 뭐라 그래요? 소급, 무효화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효력이 없어진다 그러면 처음부터 흐력이 없다? 소급하여 무효화된다 무효나 치소나 결과론적으로는 동일하죠 결과는 동일하지만 지나가는 과정이 다르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무효는 누가 주장해야 무효화되느냐? 아니에요 첫 계약을 맺으면 반사의 질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누가 무효를 주장해야 무효화되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누구나 주장할 수 있어요 누구나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번 치소는 안 그래요 치소는 아예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치소를 주장할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만 치소를 주장할 수 있지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해가지고 140조에다가 별도로 치소권자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만 치소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지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사유가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유유로 변경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한 번 무효는 언제나 무효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무효다 휴력이 없어요 그런데 세 번째 치소는 안 그래요 치소권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지금 뭐예요? 유효이죠 그럼 그 행사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치소권 행사 기간이 그 기간이 경과되버리면 더 이상 치소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그러고 나서 그 애가 유동적 유효였던 게 확정적으로 유효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치소권 행사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3년하고 10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3년, 10년 기간 안에 치소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치소권을 박탈시켜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차이가 있거든요 두 개가 이건 뒤에 가면 나오는데 이 세 개는 내가 애호라 그래요 그래서 무효나 치소가 되면 효과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야? 없는 거죠 그렇죠? 아예? 그다음에 이행 후에는 어떻게 돼요? 이행 후에는 이걸 부당이득이라 그래요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무효와 치소의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은 그런데 무효는 처음부터 획이 없습니다 그렇죠? 성립은 됐어요 둘 다 그다음에 두 번째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는 거야 무효는 그다음에 언제든지 무효예요 시간이 변한다고 해서 유효가 바뀌는 건 아닌데 이걸 무효의 3대 원칙이라고 제가 명명을 해요 그냥 이 무효 그러면 이 세 개가 꼭 기억나야 돼요 무효와 처음부터 획이 없다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언제나 무효입니다 그럼 효과는 어떻게 돼요?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 후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 부당이득 반환이 적용되지 않는 게 103조 반사의 질서는 무효이더라도 불법원인 급여가 적용돼서 반환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건 나중에 문제야 그래서 무효를 먼저 보는 거예요 여기 오니까 뭐라고 했냐면 59페이지에 법률 행위가 잘 모르면 계약이라고 생각하면 돼 계약이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무효와 치소에 관한 규정은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무효 치소가 적용되려면 뭐가 됐다 돼? 계약이 성립이 됐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이지 성립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줄여서 간혹 이걸 불성립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립이 되지 않으면 무효나 치소라는 건 나올 수가 없어요 성립이 됐다는 전제에서만 무효 치소가 나오는데 무효는 무조건 별 다섯 개거든요 무조건 무효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돼 있냐면 2번 양 당사자가 서로 부당이득 반한 의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양자의 의무는 동시행 관계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계약법에서 동시행 관계만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렇게 그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무효입니다 그럼 무효는 이행된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이행되기 전에 무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끝을 보면 뭐가 나오는 거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무효는 손해배상이 나오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무효인데 손해배상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나와요 이행되기 전에 이미 효력이 없는 거라고 효력이 없는 거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뒤로 넘겨볼게 여러분도 밑에 있지만 무효하고 치소를 두 개를 비교하거든요 그런데 무효하고 치소를 비교하는 문제는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무효와 치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틀린 거 해가지고 내용을 나열을 하는 식이지 두 개를 비교해서 시험을 내지는 않는 것 같아 여기 보니까 아까 무효는 뭐라고 했어요? 특정인의 주당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뭐가 되는 거야? 당연히 효력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효력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누구라도라는 거 보이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간혹 나오는 게 강행법규예요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 위반입니다 위반한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멘트가 많이 나와요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신의식에 반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주장 기간이 제한이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방치한다고 해서 무효원이 치위되지는 않는다고 되어 있어서 이걸 언제든지 언제나라고 해야죠 언제나 뭐라고요? 무효다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취소를 보면 취소는 뭐라고 했어요? 취소권자란 말 동그라미 적극적으로 취소를 해야만 효력이 없는 것이고요 이건 동그라미 해놓을래요 나중에 3년하고 10년을 해와야 되거든요 나중에 3년, 10년 안에 취소권을 행사해야 돼요 만약에 3년하고 10년이 경과됐다 이렇게 표현하거나 이걸 도가했다고 해요 도가 이 시간이 지나버리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권 행사가 안 돼요 그러면 취소권 행사가 안 되니까 뭘로 가는 거죠?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취소권 행사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고 그 기간 내 행사를 하지 않으면 확정적으로 유효로 바뀌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뒤에 나올 거예요 여기 나왔네 도가, 확정, 유효 이렇게 해요 무효만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추위는 이건 놔두시고 나중에 볼게요 여기 무효하고 취소의 경합이라는 글자 보인가요? 그거는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17살짜리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의사 무능력이에요 의사 무능력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뒤에 보면 뭐가 있냐면 무효 사유가 정해져 있잖아요 법으로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사 무능력자 보이죠 의사 무능력자가 누구냐면요 유아, 젖먹이들, 어린애들, 그 다음에 만취자 술이 떡이 된 사람 있잖아요 아니면 정신병자 이런 사람들이 의사 무능력자예요 이런 게 이 의사 무능력자는 모효 사유거든요 그럼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17살짜리인데 의사 무능력자다 그럼 17살짜리는 미성년자잖아요 지금 그렇죠? 미성년자니까 미성년자에는 치소 사유가 들어가요 이게 제한능력자 치소 사유가 되고 의사 무능력자는 무효 사유가 돼요 이렇게 두 개가 그럼 다시 해볼게요 여기다가 무효 사유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밑에 써도 되고요 치소 사유가 법으로 정한 치소 사유가 총 네 개가 있습니다 우리 법에는 1번이 뭘로 되어 있냐면 첫 번째가 뭐였죠?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라고 하면 미성년자 생각하면 돼요 미성년자는 만 19세가 되지 않는 자를 미성년자라 그래요 이번 6월부터는 올해 6월부터는 만으로 나이를 따집니다 나이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차고 세 번째는 사기 네 번째는 강박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치소 사유가 네 가지가 있어요 치소는 네 개밖에 없어요 치소 사유가 그래서 제한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은 치소 사유인데 여기 보면 17살짜리는 미성년자니까 치소 사유고 의사 무능력자는 무효 사유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의라고 매매 계약을 그럼 매매 계약을 맺었을 때 이 갑이라는 사람은 이 계약을 치소를 주장할 거냐 무효를 주장할 것이냐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이걸 우리가 이중효라고 해요 이중효라고 해서 갑은 치소로 주장할 수도 있고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거기 박스에 다시 돌아가 보면 여기 이거입니다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의 법률행위 하나의 계약이에요 하나의 계약입니다 계약에 무효 사유와 치소 사유가 동시에 존재할 경우다 에컨대 미성년자가 이건 치소 사유죠 그 다음 의사 무능력자 이게 뭐예요 무효 사유거든요 그럼 치소 사유와 무효 사유가 있을 때 이걸 뭘로 주장할 것이냐 그랬더니 그 중 어느 한 요건을 증명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고 또는 뭐예요 치소를 주장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중효라 그래요 두 가지 효력이 있다 무효를 주장해도 되고 치소를 주장해도 됩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만 그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 무효의 의의를 한번 봐보세요 들어오면 무효 아직은 제가 빨간색을 표시 안 했어요 지금 무효라는 게 뭐냐 그랬어요 계약이 성립할 당시부터라는 말 당시가 뭐예요 처음부터 이런 말이거든요 처음부터 법률상 당연이란 말 뭘까요 당연이란 말은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주장하지 안아도 이런 의미예요 주장하지 않아도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걸로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효예요 여기도 아까 전제가 뭐라고 했어요 성립을 전제로 한다 그랬어요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무효란 말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처럼 불성립의 경우에는 무효에 관한 법리가 무효에 관한 법리가 뭐냐면 일부 무효, 무행위 취임, 무행위 전환, 채무불행, 담보책임 이런 게 적용될 여지가 없고 역시 취소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나 체크하면 돼요 성립되지 않았다 그러면 무효, 치수에 관한 규정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성립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뭐라고 돼? 성립되지 않았다 그러면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성립되지 않았다면 아예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 밑에 무효 사유는 어느 정도 윤곽은 좀 잡고 계셔야 됩니다 원시적 불능은 무효였죠 후발적 불능은 뭐였죠? 후발적 불능은? 여기 원시적 불능 말고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은 유효였어요 원시적 불능은 무효였고 의사, 무능력자, 반사의 질서는 103조를 말하는 거고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104조를 말하는 거예요 공박, 경솔, 무경험 그 다음에 강행법규 위반하는 거 이 강행법규는 보통 효력규정을 쓰지 말자고요 또 쓴다고 효력규정을 위반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불법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죽여준다면 첩계약을 맺는다면 불법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는 뭐라고 했냐면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전부가 무효예요 조건만 그러면 X가 되는 거고요 전부가 뭐라고요? 전부가 무효 이건 좀 애와놓으면 좀 도움이 돼요 나중에 조건부에서는 비지니는 원칙은 유효지만 상할 수가 들어가면 무효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통정허위 표시는 당연히 무효가 됐던 거고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건 무효 사유인데 달달달 애와라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한 세 번 정도 읽으면 잔형이 남아요 꼭 애우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빨간색 안 칠했어요 빨간색 별 표시를 한 적이 없어요 지금 무효 파트에서 하나만 했어요 아까 불성립 두 번째 가보면 무효의 종류인데요 이것도 중요하진 않아요 무효의 종류는 이것만 중요합니다 제가 해볼게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 간에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다고 할게요 계약을 했는데 이게 무효입니다 이게 무효예요 무효인데 얘가 또 팔 수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병이라는 사람에게 그렇죠? 그런데 얘가 선이에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무효라는 걸 모르고 산 거예요 얘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장할 수 있다 그럼 이건 절대적 무효라 그래요 절대적이라는 건 뭐예요? 절대적 그러면 누구에게나 이런 의미예요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이고 갑이라는 사람과 을 간에 계약을 했고 계약이 무효가 됐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병이라는 사람이 선이라는 거야 얘가 무권리자 무효라는 걸 모르고 산 거죠 그럼 이 무효를 누구에게? 선의삼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장할 수 없다? 이건 상대적 무효라 그래요 상대적 무효 두 개 문구면 되겠죠 그래서 절대적 무효는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고 상대적 무효는 뭐예요? 특정인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 무효에 보니까 강행복교, 반사의 절서, 불공정이란 말 보이신가요? 그럼 앞에가 무효면 뒤에는 선악을 불문하고 싹 다 무효가 되는 거야 싹 다 그 다음에 상대적 무효는 비지니, 통정호의 표시, 차고, 사기, 강박 등은 특정인에게 무효나 여기는 취소 사유입니다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는 것들 선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인데 이런 것들은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가보면 그런데 나중에 이런 질문은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강행복교 위반되면 싹 다 무효잖아요 지금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계약을 맺었는데 강행복교에 해당이 됐어요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와도 무효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병이란 사람이 뭐예요? 선이든 악이든 역시 뭐야? 또 무효죠 뒤에도 무효가 될 수밖에 없죠 이게 절대적 무효니까 그런데 강행복교에 해당이 됐는데 뒤에 병이란 사람이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명의신탁이에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신탁은 앞에가 명의신탁을 해도 무효이지만 그걸 병이란 사람이 제3자가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소유권 취득을 인정해줘요 그건 나중에 부실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가서 보면 규정이 따로 되어 있어요 별도로 그래서 여기가 보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질문을 던져요 강행복교에 해당되면 절대적 무효니까 뒤에 있는 3자는 권리를 취득할 수가 없는데 왜 명의신탁에서는 이 사람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나와요 그건 별도의 규정이 따로 되어 있어요 그때 보호가 되는 거고 원칙은 앞에가 절대적 무효이면 뒤는 싹 다 무효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이건 별도로 나중에 배운다고 별도로 나중에 그다음에 여기 확정적 무효 그다음에 유동적 무효가 나오는데 확정적 무효는 강행복교 우리가 보통 무효 그러면 확정적 무효거든요 그런데 혹시 아까 무권대리 있었잖아요 무권대리 행위는 본인한테 효력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런데 본인이 취인하면 소급하여 유효가 될 수 있죠 움직인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계약을 맺기 전에 허가를 먼저 얻어야 되는데 허가 없이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허가 없이 그럼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소급하여 유효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동적 무효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무권대리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 두 가지가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는 지금은 무효인 거죠 지금은 그런데 나중에 뭘 받아요? 본인의 취의를 하거나 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얘가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뭐가 될 수 있다? 소급하여 유효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야 이게 유동적 무효 지금은 무효지만 나중에는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멘트예요 그래서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확정 무효, 유동적 무효가 구별되어 있지만 그게 신경 쓰고 볼 내용은 아니에요 제가 그 정도 좀 정리해 보면 되고 그럼 빨간색을 친 적이 없어요? 보이시죠? 무슨 말인지 읽고 지나가라는 거지 그 다음에 하나 더 가볼게요 무효의 효과 보이신가요? 무효가 됐어요 무효의 효과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무효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법률 행위가 무효이면 처음부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이행 전이죠 이행 전 그럼 이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고 이미 이행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당 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만 조심할 건 아까 그 반사의 질서 있었잖아요 제 103조 103조 해당이 되면 103조는 유효과의 무효예요 무효잖아요 103조는 그렇죠? 얘는 반환 청구가 돼야 안 돼요? 부당 이득 반환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되기 때문에 얘만 좀 예외가 되는 거죠 원래 무효는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 후에는 반환 청구가 되는데 103조 해당이 되면 반환 청구가 안 된다고 그건 규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2번 법률 행위가 성립할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럼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행된 적이 없는 거죠 이행된 적이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손해배상이라는 건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무효는 처음부터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손해배상이 나올 수가 없는 거라고 얘는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정리를 해놓고 가시면 되는데 여기까지도 제가 빨간색을 친 적은 없지만 그래도 누가 물어볼 거예요 무효가 효과가 뭐예요? 그러면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 후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단 103조는 반환 청구가 안 된다 여기까지 알겠죠? 이걸 하나 체크해 놓으세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무효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데 느낌상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여기다가 채무불리행 무효가 되면 채무불이행이라는 게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무효가 되면 채무불이행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무효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채무불이행이 나올 리가 없지 이 두 단어가 나오면 안 된다고 무효는 아예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 거예요 효력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채무라는 게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럼 채무불이행이 나올 수가 없는 거고 손해배상 청구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보면 밑에가 이걸 잠깐 봐볼게요 여기 봐봐요 이게 명절 쉬고 들어와서 지금 첫 시간이잖아요 앞에 누가 수업을 했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그럼 머리가 돌아가면서 올 건데 어제까지 내 쉬다가 다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머리 회전이 떨어져요 그게 안타까워요 지금 앞에 사람이 누군가 했어야 되는데 어제 수업을 학교를 먼저 하고 들어오면 오늘 좀 편하거든요 제가 수업할 때 달라요 그게 저도 그래요 저도 하루 이틀 쉬다가 강의하려고 하면 정말 강의 힘들어요 힘들다고 마스크 쓰고 있는 것도 환장을 노르시죠 원래 여기가 해볼게요 쓰지 마세요 확정 무효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유동적 무효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더뎌진다고 지금 이게 중간에 수업 때문에 확정 무효는 말 그대로 뭡니까? 확정 무효는 세 개가 나와요 여기가 하나가 뭡니까? 1번에 보시면 일부 무효예요 일부 무효 그럼 두 번째가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게 있어요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파트가 있고 세 번째가 무효행위 추인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유동적 무효는 아까 1번에 뭐였어요? 무권대리 무권대리 보긴 봤죠 아까 1교시에 시간 너무 많이 투자한 거야 그거 원래 한 30분만 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계속 멍때리니까 계속 설명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무권대리는 원래 무효예요 본인이 추인을 해야 소금 유효가 되는 거거든 유동적이라고 지금은 무효지 지금은 무효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나중에 뭐가 돼? 나중에 유효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지금 여기에 두 번째가 뭐냐면 아까 토지거래허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허가 전에 매매계약 허가 전에 매매계약 지금은 뭐예요? 허가 안 받았으니까 무효지 그렇죠? 지금은 무효 나중에 허가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유효가 돼 이 두 가지가 유동적 무효라고 보통 또 하나가 있다면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게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고 그래 이걸 쓸 줄 있을까? 이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활부 매매 활부 내가 오늘 계약을 했어 계약을 갑하고 을하고 그리고 3개월 카드를 끄셨어 3개월 그럼 을이란 매수자는 3개월 동안 돈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되는 거지 대금을 완납하면 이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야 을이 그럼 내가 을이 3개월 동안 입고 다니죠 옷을 옷을 입고 다니잖아 샀으니까 3개월 활부로 썼으니까 입고 다녀도 소유자는 갑이에요 을이 아니야 그리고 3개월 활부를 다 내면 그때 소유권 완전히 내 꼴로 넘어오는 거야 만약에 활부금을 내지 않으면 나는 그 물건의 소유권을 뺏기는 거라 아니 가져가는 거라 원소유자가 이게 활부 매매예요 그래서 소유권이 유보돼 있다 뒤로 미뤄져 있다 카드를 완납할 때까지 이게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아직 을이 있고 다녀도 소유자가 아닌 거야 나중에 완납하면 그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지금은 소유자가 아니지 무효인 거지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유효가 된다고 이게 활부금을 다 냈다는 전제에서 이걸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고 해서 유동적 무효를 이걸 말하는 거였어요 차고는 어때요 차고 사기 강박은 지금은 유효가야 무효가야 지금은 지금은 유효 무효 유효죠 그런데 나중에 취소하면 어떻게 돼요 무효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유동적 유효라고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확정적으로 취소하면 무효가 되어버린 거야 취소를 안 하면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고 여기는 유동적 유효라고 하지 여기는 뭐예요 유동적 무효라고 하고요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이건 나중에 필요 없고요 빼버리고 이렇게 지금 제가 보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확정 무효 중에 3개 1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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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 무효, 추인인데 무효 파트가 샘에 나오면 거의 99%는 예예요 샘이 그래서 거기 1부 무효 보인과 4번에 넘겨보면 5번에 무효의 추인 보이죠 여기다가 별 5개 이게 샘이에요 항상 빨간색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무효의 전환이 나올 거거든요 여기에 무효의 전환 이렇게요 이 세 파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 볼게요 뭐라고 했냐면 먼저 1부 무효 와보세요 1부 무효 1부 무효에서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전부 무효라는 거 보이죠 전부 무효입니다 1부가 무효면 원칙은 뭐예요 전부가 무효예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계약을 했어요 뭘 하고 뭘요 건물하고 토지를 일괄 매매를 했다고 이렇게 일괄 매매 한꺼번에 우리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봅니다 따로따로 팔 수가 있다고 그런데 함께 묶어서 패키지로 판 거야 그런데 여기는 뭐야 토지는 뭐가 됐냐 무효 사유가 있었고 여기는 유효입니다 그럼 하나의 계약 안에 일부는 유효 일부는 무효가 된 거죠 그럼 이 계약 전체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뭐라고 돼 있어요 전부가 무효라는 거야 이 계약은 전부가 무효가 원칙이에요 그러나 예외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분할 가능성이 있어 토지와 건물을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별개로 그다음에 무효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법률행위 계약을 하였으리라는 가정적 의사 밑줄이요 나머지 부분은 뭘로 간다 유효로 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매했을 때 토지는 무효 건물은 유효인데 두 개를 나눌 수 있다고 나눌 수 있고 이 의리라는 사람이 무효 부분을 빼고 나머지 유효 부분만이라도 계약 시에 처음에 계약 시에 그걸 알았다면 이 유효인 부분만이라도 매수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사정이 있었다면 이것만 유효로 가고 이걸 무효로 할 수 있다는 거지 내가 그 야채 가게에 가서 파 한 단을 사는데 한 단 중에 일부는 상했고 일부는 싱싱해요 그럼 뭐예요? 썩은 부분은 버리고 싱싱한 부분이라도 그 당시에 내가 샀을 것이다 라는 가정적 의사 이게 이쁘거든요 만약에 만약에 계약 당시에 그 사정을 알았다면 그것만이라도 내가 샀을 것이다 그래서 분할 가능성이 있고 가정적 의사가 있다면 나머지 일부만 일부만 뭐로 할 수 있다? 유효로 하고 일부는 뭘로 가요? 무효로 해서 쪼개서 효력을 부여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예요 결국은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일부 무효나 일부 취소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야 그럼 일부 무효나 일부 취소 사유가 있다면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분할 가능성이 있고 가정적 의사가 있다면 일부만 무효로 하고 일부만 취소로 하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기 예배에 보시면 분할 가능성 동그라미 바로 밑에 가정적 의사 보이죠? 가정적 의사 동그라미 끝털이 나머지 부분은 유효 이렇게 동그라미 쳐놔라고 그런데 밑에 M자 보이죠? 조그마한 것이 뭐라고 돼 있냐면 불법 조건 보인가요? 불법 조건 동그라미 그럼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건 전부가 무효예요 불법 조건은 다른 거 없어요 불법이니까 첩개야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내가 집을 너에게 증여하겠다 증여가 주된 계약이란 말이야 그런데 단 조건이 뭐냐 첫 계약을 맺는다면 이게 붙어 있는 거야 그럼 집을 내가 주겠다 집을 주는데 첫 계약을 맺어라 나오고 그럼 첫 계약만 무효가 되느냐 조건만 아니면 증여 계약까지 전체가 무효가 되느냐 이렇게 묻는 거라고 이건 아예 분할이 안 돼요 그래서 전부가 뭐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전부가 무효 그다음에 또 하나 판례 아까 제가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매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거래 허가가 있기 전에는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어요 즉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와 건물은 분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분할 가능성이 없다는 판례예요 이것만 내외적으로 그래서 원래 토지와 건물은 별도로 보는 거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와 건물은 한 몸뚱아리로 봐요 이건 분할할 수가 없어요 분할 가능성이 없다면 일부 무효나 일부 치소를 논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분할이 안 되니까 분할이 안 되니까 제 말 이해 되나요? 그래서 여기도 이거 이게 가장 빨간색이에요 불법 조건 그다음에 이것은 빨간색은 아닌데 파란색은 돼요 가늘적으로 물어보니까 가늘적으로 그런데 둘 다 알면 좋은데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현장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 더 써보면 분할 가능성이 없으면 일부 무효라든지 일부 치소가 문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이건요 그래서 분할 가능성이 없다면 일부 무효나 일부 치소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분할 가능성이 있어야 분할해가지고 나머지를 버리고 가정적 의사가 있다면 일부를 유효로 하거나 일부를 치소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거든요 분할 가능성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아까 여기 전지 조건이 이거예요 분할 가능성 보이죠? 아까 분할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가정적 의사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두 개가 그래야 나머지를 유효로 할 수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이해가 돼요? 이것밖에 안 나와요 지문이 일부 무효가 그것만 하나 체크하시면 되고 다시 가볼게요 이 책만 여러 번 봐보세요 여러 번 보시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걸 지워놓고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무효행이 초인 나오잖아요 나오고 밑에 보니까 무효행이 전환 보인가요? 자 전환만 잠깐 봐봐요 전환을 먼저 봐볼게요 이 무효행이 전환은 우리 앞에서 한번 봤었던 거 기억날까요? 그 불공정한 원래 무효행이 전환은 판례가 없었어요 판례가 없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판례가 하나 나오면서 우리 시험에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 무효행이 전환은 얘만 시험에 나와요 얘만 백사조라고 하는 거 있죠? 백사조가 뭐예요 이게 불공정한 법률행위 있잖아요 여기에서만 문제가 배정이 돼요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 이걸 꼭 체크해 놓으세요 매매대금 과다 무슨 말이냐면 지문에는 백사조가 나오지 않고 매매대금 과다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불공정 법률행위가 어떤 거였죠? 여러분들 갑이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게 2억짜리예요 1억짜리 1억짜리 집인데 이게 을이 2천만 원에 매입을 했죠 급부와 반대급부에 현장 불균형이 있죠 그다음에 피해자의 공박 정서를 얘가 알고 이용했죠 그럼 불공정 법률행위로 이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과 을 간에 아까 이 2천만 원이 아니라 예를 들면 9천만 원으로 계약을 바꿨어요 내용을 그럼 을과의 계약을 유유로 갈 수도 있다 없다 있다 2천을 9천으로 전환시킨 거죠 그럼 이건 불공정성이 없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 과도로 인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될 경우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럼 뭘로 갈 수 있다? 유효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전환이에요 전환 2천만 원짜리를 8천 9천으로 전환시킨 거죠 그러면 유효가 될 수 있는 거고 다만 이건 추인은 돼야 안 돼요 추인은 추인은 안 되는 거예요 전환만 인정하는 것이지 그래서 나와 있는 거고 이건 그저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것만 하나만 다시 돌아와 볼게요 무효행위 추인인데 이걸 하나 좀 기억하자고 거의 얘가 문제가 배정되는 파트거든요 혹시 통정의 표시 기억나요? A라는 사람이 채권자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이 채무자예요 그럼 얘가 돈을 안 갚으면 얘가 강제 집행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저번에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을하고 둘이 짜요 짜고 거짓골로 가장 매매를 하거나 가등기를 해놓는다고 여기다가 얘가 가등기를 해놨다고 합시다 가등기를 이렇게 그럼 이 가등기이더라도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당연히 무효입니다 통정의 표시는 무효니까 108조에 따라서 무효인데 얘가 가등기를 해놓고 한 3년 지났을까? 얘가 얘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집을 팔려고 한다 그래요 집을 팔려고 하는데 당신이 가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가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당신이 사면 어떻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럼 원래 가등기는 통정허위 표시이기 때문에 5월 1일 날 무효였던 건데 나중에 3년 뒤에 3년 뭐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3년 뒤에 다시 뭐요? 얘가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매수제의가 그럼 을도 내가 사고 싶을 수 있잖아요 가등기의 기회에서 얘가 본등기를 한다고 이게 예를 들면 7월 1일 날 이렇게 본등기에서 진짜 소유권을 사가지고 온 거야 그러면 무효인 행위를 을이 추후에 인정을 한 거거든요 유효가 된단 말이야 그럼 유효가 됐을 때 7월 1일부터 유효가 되느냐 아니면 5월 1일날로 소급하여 이때부터 유효가 되느냐 이게 논점이에요 무효인 행위를 추인한다고 할 때 무효인 행위를 추인할 때 추후에 인정한다는 말이거든요 추후에 인정하겠다 그럼 무효인 행위를 추후에 인정할 때 추인할 때부터 유효가 되는 거냐 아니면 계약 시 소급하여 유효가 되는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논점 자체가 이게 그랬더니 우리는 추인한 때 여기 있죠 이때부터 뭐가 되는 거야 무효인 행위를 갖다가 유효로 한 게 아니라 새로 계약을 맺은 거 새로운 뭐가 된 거야 계약으로서 유효가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인 행위를 유효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새로운 계약을 맺은 거지 새로운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계약이 되는 것이지 소급하여 유효로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무효 행위 중에서 무효 행위 중에서 강행법규라는 거 있잖아요 강행법규 그다음에 백삼조 그 반사의 질서 첩계약 같은 거 오늘 첩계약 맺었는데 우리 첩계약은 무효인 줄 알지 우리 추인할까? 그럼 유효로 바뀌어버리면 단속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강행법규나 백삼조나 또는 불공정 법률이 백사조는 추인이라는 제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걸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추인을 인정해 주는 것이지 강행법규 백삼조 백사조는 사회 질서를 물러나게 하는 거고 사회 질서를 없애야만 추인이 가능하거든요 추인은 추인이 되려면 무효 원인이 소멸되어야 돼요 무효 원인이 소멸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추인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강행법규나 백삼조나 백사조는 무효 원인이 소멸되기가 어렵죠 계속 침해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추인 자체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무효행위 추인은 예를 들면 아까 의사 무능력자 아니면 비진이 상할 수 통정허위 표시 정도가 무효행위 추인이 인정돼요 여기 보면 무효인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법률행위를 추후에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원래는 확정적 무효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다고 해서 유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여기 별 표시 무효 원인이 소멸된 후 보인가요? 추인은 무조건 무효 원인이 소멸돼야 돼요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라고 되어 있죠 소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여기다가 여기가 아주 중요해요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지 소급하여 아니면 처음부터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처음부터 그러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안 되고 법률행위시부터 법률행위시부터 그러면 무조건 X가 돼요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라고 해야 되지 소급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추인은 항상 이야기하지만 분류식이에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다고 취소권을 어떻게 행사해요? 명시적, 묵시적, 서면, 구두 해제권을 어떻게 행사해요? 명시적, 묵시적, 서면, 구두 추인권을 어떻게 행사해요? 명시적, 묵시적, 서면, 구두 분류식이라고 아무런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고요 세 번째 잘 봐보세요 가장 매매임을 알고 이게 가장 매매가 뭐예요? 통정어의 표시 그다음에 의사 무능력자임을 알고 라고 돼 있어요 자, 추인했어 그럼 그때부터라고 하는 거 빨간색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라고 돼 있어요 다만 무효원인이 소멸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통정상태에서 벗어나야 되고 의사 무능력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제가 항상 들었던 게 그거야 갑이라는 사람이 친구들 모임에 가서 술을 먹었어요 술이 뭐 술을 먹었는데 개가 됐어요 개떡이 됐다고 그리고 얘가 택시를 탄 것까지는 기억이 난다고 택시를 탔어 탔는데 거기까지는 기억나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양복 안주머니에서 계약사가 툭 하고 떨어져요 계약서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계약서가 뭐라고 돼 있냐면 자기 집을 팔았더라고 매도자는 나야 매수자는 택시기사더라고 전화를 해봤어 내가 집을 팔았던가요? 그랬더니 내리라고 하니까 내리지도 않고 계약을 했다는 거야 계약을 그런데 원래 계약서가 원래 자기 집이 1억인데 술을 먹고 계약을 했는데 3억에 팔았더라고 그러니까 이 갑의 입장에서는 술이 깬 거지 이제 술이 깼다는 건 의사 무능력상태가 아니라는 거잖아 무효원이 소멸된 거지 그리고 이 계약이 무효라는 걸 알아 의사 무능력상태가 알면서 우리 계약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계약할까요?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그냥 계약한 김에 합시다 그러더라고 그럼 뭐야? 그때부터 그러니까 5월 1일 수리떡이 된 날이 아니라 5월 2일부터 뭐라고요? 새로운 계약으로 유효로 하겠다는 거야 지금 이게 무효행위 추인에 해당이 되는 거라고 무효인 행위를 새로운 법률행위로 유효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거 이해가 돼요 지금? 돼?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밑에 지문 봐보세요 지문 이 다섯 개 기억하시라는 거 뭐라고 돼 있냐면 첫 번째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추인하면 추인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계약을 체결하면 처음부터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계약이 된다고 그랬죠? 계약을 뭐 해요?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틀린 거죠 왜요? 추인은 새로운 뭐가 되는 거예요? 법률행위가 되는가? 그렇죠? 여기 보면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유효가 된다고 그러면 소급하는 거라니까? 밑에 그 조그마한 글씨 무효행위 추인은 새로운 계약이 된다니까 그때부터 새로운 계약이 된다고 그때부터라고 그때부터라는 거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이 보여요 다르죠? 계약을 체결할 때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처음부터 이런 말이나 법률행위식 부터 이런 말과 같은 건데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 이건 틀린 지문이라고 두 번째 강행법규 동그라미 사회질서 동그라미 불공정한 법률행위 동그라미는 추인이 돼야 안 돼요 추인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강행법규 103, 104조는 무효 상태가 계속 존재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무효 사유가 소멸되어야만 추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돼요 강행법규 반사회질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오라고 되어 있죠 이건 뒤에서 볼 건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했어요 그럼 효과는 뭐가 되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했다고 그럼 효과가 뭐가 돼요? 소구 무효가 된 거지 취소가 되면 소구 무효인데 취소가 된 다음에 무효가 됐어 무효가 된 것을 무효행위의 추인을 적용해가지고 새로운 법률행위로 갈 수 있겠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자 이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나중에 좀 다시 하자고요 이건요 이게 아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뭐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뭐예요?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지금 유용가요? 무용가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용가요? 무용가요? 유효 유효 그런데 취소했네? 그럼 뭐가 돼요? 무효 취소하면 소구 무효잖아 무효 왔으니까 무효행위 추인을 적용해가지고 새로운 법률행위로 갈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말이거든 지금 자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적용 전용키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가 된다 그랬어요 이거 뭐 특약이 안 되는 소급이 안 된다는 거 나중에 보게 통정허위 표시 추인했어요 그럼 뭘로 가요? 새로운 법률행위 왜 그러냐면 통정허위 표시는 당사사에는 뭐라고 했죠? 언제나 무효가 되니까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인이 가능하죠 새로운 법률행위가 될 수 있는데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들이 의외로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여기까지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은 100% 나온다고 보시고 가셔야 돼요 무조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양가로 5번은요 그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뒤로 넘겨보면 지문이 나와 있는 게 기출 지문들이기 때문에 눈에 아마 보일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면 일부 무효는 이무 규정이에요 이무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별도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1번 나왔어요 17회 때인가 약관법은요 일부가 무효이더라도 여기 민법 13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일부 무효는 원칙 137조가 원칙이 뭐죠? 원칙이 전부가 무효잖아요 그런데 약관법이 있죠 약관이라는 게 우리 보험약관 약관은 일부가 무효예요 약관은 일부가 무효이더라도 일부가 무효로 가요 이렇게 원래 무효는 전부가 무효가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약관법은 1조부터 100조까지 있을 때 일부가 무효 사유가 있으면 원칙은 전부가 무효가 돼야 되는데 약관법은 그냥 일부 무효만 취해요 그것만 무효로 하고 나머지는 유효로 해버립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여기가 이게 원칙이라고 일부 무효가 약관법은 다르죠 지금 내용이 그게 그거 아닌가요? 그게 아닌데 이렇게 보면 약관법은 일부가 무효이더라도 전부 무효가 아니라고 일부가 무효고 나머지는 유효로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민법상의 일부 무효는 일부가 무효면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게 원칙이거든 약관과 다르다고 지금 이게 포지션이 지금 그다음에 불갑은요 나눌 수 있다 나눌 수 없다 나눌 수 없죠 그럼 일부 무효의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 일부 무효가 나오려면 일부 무효가 나오려면 뭐라고 했어요? 분할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플러스 가정적 의사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가정적 의사가 있어야 가능하거든 그런데 분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그럼 일부 무효 일부 취소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강행법규 사회질서 위반 불공정 법률행에 해당하여 무효인 것은 초인 동그라미 효력이 없어요 초인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애들은요 아까 가등기 동그라미 쳐요 무효인 가등기 동그라미 그때부터 동그라미 쳐놔요 그때부터 소급하여 유효가 될 수는 없어요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아마 공시법에서 가등기의 특성을 배우면 금방 아는데 그 다음에 무효인 법률행위는 원칙은 초인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무효인 추인은요 소급한다 안 한다 소급효가 없어 뭘로 간다고 그랬죠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6번 가볼게요 이거 헷갈려야 하거든요 6번요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고 돼 있는 거 보이시죠 보이신가요 그런데 아까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면서요 원칙은 뭐예요 무효인 원인을 무효행위를 추인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그 예외가 뭐라는 거야 무효 원인이 소멸하고 당사자가 이를 알고 무효임을 알고 뭐하면 추인하면 뭐가 될 수 있다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는 것이지 무효행위 자체가 추인해서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고 원칙은 효력이 없는 거야 다만 예외적으로 무효 원인이 소멸하고 무효임을 알고 당사자가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다루겠다는 거지 예외적으로 다만 이때도 강행법규 103조 104조는 추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추인과 관련된 지문들의 기출문제가 거의 대부분 그래서 아까 그건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해놓고 가면 될 것 같고 뒤에도 9번에 또 추인 나오죠 추인은 명시적으로 해요? 묵시적으로 해요? 명시 묵시 상관없어요 묵시적 추인 단독행위 묵시 할 수 있다 무효임 법률을 추인할 경우에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서 소급될 수 있는데 이건 나중에 보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취소된 이후 여기를 체크해서 취소된 이후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무효가 됐네 그렇죠? 됐네 이게 맞나? 됐네 이게 이걸 해석을 못해요 취소된 이후 그럼 뭐야?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른가 봐 취소가 됐다면 무효가 된 거죠 무효가 됐으니까 이제 뭐예요? 무효행위 추인을 인정해 줄 수 있어 없어요? 추인을 인정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무효가 된 거니까 무효가 됐으니까 무효행위 추인을 적용해서 새로운 법률행위로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지금 농구를 찾는 거예요 어렵나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유효인 거고 취소가 돼버리면 무효가 된 거고 무효가 된 상태에서는 무효행위 추인을 적용해서 새로운 법률으로 갈 수가 있다고요 자 이 정도 해놓고 좀 쉬었다 와야 되겠네 문제 풀어야 되네 뒤에 보세요 그냥 몰라도 그냥 아는 채만 해주면 되는데 전혀 반응을 안 보이니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지금 저번 주하고 완전히 달라 지금 받아들인 게 동영상 보고 오라고 했는데 봤나요? 앞에 거 한 세 번 정도는 자 다시 봐봐요 법률이 무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본의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은 똑같아요 추인 또 나와요 추인은 그 원인 자체가 어떻게 돼? 소멸되어야 돼요 소멸 원인 자체가 소멸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의사 무능력자가 있잖아요 의사 무능력자는 무효사유죠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능력자가 되어야 추인할 수 있다고 통정허위 표시에서 벗어나야 돼 그래야 추인이 된다고 그 효력이 생긴다고 돼 있어 답이 1번이네 그냥 자 2번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인을 안 날로부터 3년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무효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어 주장하지 않아도 언제나 무효야 언제나 무효가 되는 거지 여기처럼 3년이 지나면 추인할 수 없다 있다 그런 건 상관없다고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든 일부분이 무효일 때 뭐라고 돼 있어요?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나머지 부분을 유효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일부 무효는 분할 가능성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가정적 의사가 있어야 일부 무효를 논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다고 그런데 가정적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건 무조건 드린 거죠 무효인 법률이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없다 분류식이니까 강행법규를 뭔 추인하겠어요? 강행법규를 추인하면 유효한 법률이 된다?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이 1번밖에 없어요 유동적 무효 이거 놔두시고 좀 쉬었다 오세요 쉬었다 오면 취소를 정리할 테니까 갔다 오세요 여기 aument 스스로 정리할 걸고 숙청 far 비가 estim 이렇게 보 Č Policy 슬 그 워 공 저 소비 commented 이뼈 입 눈 감사합니다.